Q. 동영상의 선기 평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뭐든지 더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완벽하기 위해 노력한다. 먼저 종우계획에 전파하는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멀어서 통신이 잘 안 됐어요 전파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무료로? 네, 무료로 전파, 전파! 전파, 전파! 위아이 캐릭터로 이제 잘나가죠 아, 맞아, 맞아 그걸 무료로 혹시 배포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돈으로 그럼 무료로 하고 있는 건 뭔가요? 아, 돈이 어디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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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아, 하하하 저는 이때까지 오경, 다조를 기구했다를 벌었어요 벌었어요 아, 벌었어요 그만큼 한국 경제 선한 영향력이 근데 그건 맞죠 김요한 씨는요? 저는 선한 영향력을 정파하기 위해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웃어요 웃어요? 아, 하하하 전화 좀 받아야죠 네 전화가 계속 오네 ện으로 오는 excluder 여러분 근데 선한 영향력도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죠?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재벌들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오, 세 가지 헤 첫째 철컥 철컥 교도소는 가지 마라 둘째 울컥 울컥 하지 말고 화를 참아라 울컥 울컥 셋째 벌컥 벌컥 하지 마라 고양없게 행동하지 마라는 거죠 괜히 교양해요? 인정? 인정 그래서 내 파트너도 나도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컵게임을 준비했어요 컵게임을 절 울 발 헐 짠 인천 헐 헐 자 시작해볼까요? 짠 짠 짠 꿍 왼쪽부터 갈게요 시작 아껴 가주세요 저음으로 시작할게요 완전 이렇게 봐야 돼 절 헐 울 헐 펄 크 절 울 칵 벌 크 절 콜, 울, 콜. 벌, 콜. 갑자기? 혜요! 혜요! 발! 혜요! 아! 너무 예뻐! 신비했어! 혜요! 혜요! 탁 공개 이 날만을 위에서 뒷머리를 길렀다 자, 갑니다.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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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좀 낮았어요. 갈게요. 갈게요. 짠! 짠! 어? 다시, 다시, 다시. 눈은 왜까지 입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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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주방장 어떡하라고? 주방장 어떻게 하노? 이거 손바 나와야지.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이거 놀고래.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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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짠이 또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짠! 짠! 운명의 짝 핫소스씨와 하고싶어요 핫소스씨와 하고싶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보고싶은 조합이 있어요 일단 핫소스씨와 저는 이번에 커몬씨 커몬씨 핫소스씨와 커몬씨 저는 이제 롤렉스씨와 오오오오 오오오오